도시농업 예비 전문가로 활동할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농부 양성 과정이 운영됩니다.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2016년 도시농부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. 교육은 매주 한 번씩 총 16회에 이르며 도시농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이론과 실습 수업으로 진행됩니다. 교육비는 무료며 대전에 주소를 든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교육비는 무료며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